최근에 제가 갑자기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다녀왔어요. 아마 이번 108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다스베이다에 원래 출연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녀오게 된 겁니다. 정말 감사드리게도 정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. 이외로도 많은 분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바로 뭐냐면 더불어 구독 캠페인 조언을 좀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. 더불어 구독 캠페인이 쉽게 말씀드리면 구독자 천명 안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우리 더불어 가족 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들 유튜브 아직 시작을 한지 얼마 안되서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독자 천명만이라도 채워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갑자기 너 그냥 여기 나와라 하면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.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너 직접 얘기해봐라. 사실 모르시겠습니까. 정청래 의원님 다 아시죠. 다 아시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. 제가 지금 더불어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분들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엄청나게 감사드렸어요. 그 영상 한번 잠깐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아들로 키우는 정치적 아들. 황희도 나와주세요. 최연소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. 네 안녕하세요.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디지털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황희도라고 합니다. 코너인 코너예요 지금? 했습니다.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네. 최근에 제가 전국을 좀 다녀왔어요. 이해찬 대표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게다가 김어준 총수님도 방송을 두 번, 세 번씩 하시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직접 전국의 후보자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. 최근에 더불어 공동출정식도 했잖아요. 시민당 후보자분들과 이 지역에 계신 많은 후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. 이게 더불어 가족을 지키자는 거거든요. 이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가 없는 상황이에요. 구독자 1,000명만 넘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1,000명이 넘으면 커뮤니티 기능이 활용 가능한데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래서 후보자분들을 커뮤니티 기능이라도 좀 열리게 유튜브 1,000명만이라도 넘게 도와달라 이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통해서 더불어 시민당, 더불어 민주당, 우리 더불어 패밀리들을 지키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분들의 유튜브 링크 있잖아요. 사진과 함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이렇게 쫙 정리해서 그걸 뿌려주세요.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뿌리겠습니다.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과 만날 길이 별로 없어요. 어렵지도 않아. 길밖에 나와서 쫓아와서 만나라는 게 아니잖아. 클릭하면 돼. 클릭. 제 정치적 아들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들어가. 감사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 예정에도 없었던 진짜 갑작스러운 출연이었는데도 흔쾌히 이걸 또 받아주신 김원준 총수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PD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뭐 영상이 길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얘기를 한 건데요. 나간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주셔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전국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역국 한창 그 비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전국을 다니고 있었어요. 그때 그래서 저한테도 비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왜 전국에 다녔냐면 민주당 이번 선거 특히 4.15 총선은 지역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실한 목소리들이 전국에서 저한테 왔어요. 유튜브 한 번만 출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월이 되기 전에는 그 경북 영주 포항 봉하마을 부산 목포 이렇게 쭉 다녀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출장식을 마친 이후에는 제가 같이 합동선대위도 다니고 있습니다. 더불어 그 제주도 부산에 또 다녀왔고요. 또 조만간 순천도 간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역구에 있는 후보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.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4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시작하게 됐어요. 그러면 대부분의 그 우리 빅스피커들 서울에 계신데 지방에서 올라오기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셨습니다. 한 번만 제발 와달라. 나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. 근데 이게 수십 명이 연락이 와서 아마 총 합치면 100명이 넘을 겁니다.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방송에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 한계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?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치신인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서 정말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. 지금 단체로 모일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구독자 천명만 만들어드리자. 진짜 구독자 천명 만드는 거 사실 우리가 개개인이 클릭 한 번만 하고 응원 댓글만 한 번 남겨드리면 금방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시민당 공동 출정식을 마치고 시민당 후보자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. 심지어 한창 그 공동 출정식 했을 무렵이 한창 그 비례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막 유튜버들끼리도 의견도 나뉘고 특히 파격적인 그런 그 어떤 컨셉과 뭐 이런 여러가지 스토리들로 우리 시민당의 후보자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.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.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 더불어 가족들이 우리 민주당이잖아요. 우리 민주당의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.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제 구독자도 20만 6천명이 넘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시청하고 댓글 달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20만명을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. 어디서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. 그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20만명이 됐듯이 우리 개개인이 힘을 합치면 천명 금방 넘는다는 거예요. 천명이 넘으면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그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. 동영상을 올리면 사실 그 영상을 다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실 분들은 보시는 대로 계속 올리고 커뮤니티 제가 커뮤니티 기능 정말 열심히 활용하고 있죠. 거의 막 한두 시간에 하나씩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. 아직까지도 못 올린 밀린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. 근데 계속 무차별적으로 올리면 피로도 올라가실까봐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안될까봐 텀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사진으로 근데 빨리빨리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그 지역구에 계신 후보자분들이나 뭐 이제 시민당의 우리 가족들은 웹자보 같은 게 있잖아요.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길게 보는 게 아니라 한눈에 딱 들어오는 내용들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천명 이상이 되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그때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같이 도와서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통해서 더불어 패밀리를 지키자. 단순합니다.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통해서 더불어 패밀리를 지키자. 그게 제 원래 취지였습니다. 그 얘기를 더 크게 전하려고 아까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직접 얘기를 한 거고요. 여러가지 그 부작용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유튜브를 보시면 그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제가 매번 그 알림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고 하잖아요.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이런 겁니다. 구독을 누르시면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. 한 분 한 분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 중이라고 뜨죠. 그 옆에 종 모양이 뜨는데 그걸 눌러보면 맨 위에 전체 맞춤 설정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맨 위에 전체를 누르면 모든 알림 설정이 다 가고요. 맞춤 설정을 누르면 이게 구독자한테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알림이 전혀 다른 때 너무 매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없음은 알림이 아예 안 간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만약에 너무 많은 유튜브를 구독하면 이게 알림이 너무 많이 오고 계속 그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떠서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면 알림 설정을 끄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거는 전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좀 중간이면 맞춤 설정하고 그냥 멀리서 응원이라도 우리가 민주당원 민주당원으로서 혹은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걸 지키고 싶다.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드리고 싶다 하면 없음으로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. 간단해요. 제 거는 전체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무튼 이 다스베이다에 제가 나갔던 이유 지금 이 내용도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게요. 이후로 제가 김어준 총신이 말씀하셨듯이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하라고 하셨죠. 효율적으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부터 희흑까지 또 멋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 링크를 더불어 패밀리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후보자분들 그 유튜브 리스트를 다 정리했어요. 그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한 분 한 분 천명 안되는 분들만 따로 거기서 또 추려가지고 이분들 리스트를 기억부터 희흑까지 다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억 김씨 뭐 이런 분들 성이 기억인 분들 리스트 한 스물아홉 분 정도 되시고 또 리을부터 뭐 어디까지 또 스물 몇 명 되고 이거를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그 영상의 어떤 분들인지 성함과 지역구 혹은 비례 그리고 내용의 링크 바로 누르면은 응원하러 가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영상을 따로 그것도 잘라서 올릴 예정입니다. 그 영상을 열심히 퍼날라 주시면 돼요. 그게 우리 더불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이번 4.15 총선에서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는 이게 진짜 감동적인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주인공 그 엔딩 크레딧에 우리 개개인이 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이거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